안녕하세요. 김종두 작가입니다. 제가 춘천을 와본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북인천연합회 페스티벌 때문에 춘천에 두 번에 와서 춘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서 감사했고요. 어젯밤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찬양도 하고 또 저의 간증도 하고 참 행복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신용한 회장님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CBMC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저도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요. 앞으로는 문화, 비즈니스, 선교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. 요즘은 미션과 비즈니스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. 거기에 문화를 얹혀서 세 가지가 갈 때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제사장 나라로 전세계 빛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역할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그 중심에 우리 북인천연합회 우리 회원들과 동지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